스텝 온라인 강의실 활용을 위한 영상 매뉴얼, 관리자용 스텝 온라인 강의실은 기관별 관리자용, 교강사용, 훈련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훈련기관에 분양된 주소가 OLEI인 경우, 관리자는 OLEI.STEP.OR.KR.STA, 교강사용은 OLEI.STEP.OR.KR.PROF, 훈련생은 OLEI.STEP.OR.KR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강의실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자 관리, 기관 관리 메뉴에 접속한 후 기관명을 클릭합니다. 훈련기관의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으며, 기관 관리 메뉴에서 스마트 혼합 훈련을 위해 중요한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훈련기관 ID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이몬에 가입 후 계정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 훈련의 누적된 학습 데이터를 이몬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민간 LMS를 스텝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원 계정을 2개 가입하셔야 합니다. 훈련기관 번호는 HRDNET에 등록된 훈련 정보와 연계를 위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 과정 운영 정보 중 수강 신청 자동 승인 여부는 사용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훈련생이 수강 신청을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 처리 없이 훈련 기간이 도래하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, 관리자의 승인 후 훈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 사용 안함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을 변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alltid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. 확인